병쓰십니다. 아니, 글쎄요. 어떻게 제가 자세를 좀... 그게 부담되세요? 아니, 부담은 안 돼. 부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카메라를 쳐다봐야 되는 거야? 안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카메라 울렁증 심한 이장인 따라 도착한 산중턱에선 맨손으로 암벽 타는 게 취미인 담력 짱짱한 사람들이 모여 암벽 등반을 즐기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바위를 거슬러 오르는 암벽 등반가들이 주말마다 찾아드는 곳이 길상산이지만 숙기도 담력도 욕심내본 적 없는 이장님은 어쩌다 마주친 등반가들 앞에서도 숙기 없는 본색을 들키고 맙니다. 막걸리 한 잔 나누자는데도 마음이 복잡해지고 잠시 망설인 끝에 한 잔 받기로 하는 이장님. 다행히 술 한 잔 걸치면 숨어있던 숙기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 해째 길상산을 찾아와 암벽 등반을 하고 있다는 회원들. 산도 좋고 산 아래 바다도 좋아서 자주 오다 보니 동네 주민 못지않게 주변 지형을 알 정도가 됐답니다. 밧줄 하나의 의지에 바위를 오르는 암벽 등반은 모르고 보면 위험하지만 알고 보면 온몸 근육을 고루 키워주는 운동이라는데 왜 길상산까지 와서 하는 걸까요? 상당히 입기적으로 좋고 보시면 텐트 치고 이런 공간도 있고요. 전망도 좋고 일단은 푸시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저는 채석장 자리거든요. 바위가 오래돼서 단단하고 이제 주변은 원래는 낙서기염이 움직인다고 낙서로 다 떨어져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아요. 따로 운동할 시간도 여유도 없던 시절에도 길상산은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물도 있지? 네. 소들이 풀고 뜯어먹지? 그러니까 여기는 방목해 놓고 그냥 미기는 거야. 국민학교 5학년, 4학년, 1학년까지 소미로 가다니고 여기다 풀어놓고 학교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서 찾아다니고 여기가 뭐가 많아지않아? 싱아 싱아라고 이렇게 먹으면 그 싱여산도 맛있어요. 약간 식거든? 그런데 그거를 학교 갔다 오면 와서 그 싱아 뜯으러 오는 거야. 여기 싱아방이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보자기 끓어놓고 그 보자기 다 하나씩 다듬어가지고 거기다 밀고 내려오는 거야. 학교 가서 애들하고 그 많던 싱아도 그 싱아를 나눠먹던 친구들도 모두 이 산을 떠났습니다. 화석처럼 사람들의 흔적이 담긴 이야기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구리야. 봄에서 하는 구리. 어. 그쪽으로 깊이 들려 있어요. 이게 왜 범이 사는 구리더라고요? 범이 여기 살았기 때문에. 이 범이 내려와서 마을에 내려와서 소를 몰고 올라가면 저녁에 해지만 어스러워하마는 소를 몰고 가면 이 궁들 치고서 왜 우리 소 몰고 가냐고 볼긋자 걸치만 소를 놓고 도망갔대. 범이요? 그 당시에? 네. 소를 몰고 올라가 놓고 도망갔대.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걷어들이는 속노란 고구마. 맛좋기로 유명해 찾는 사람들 많아지면서 수확하는 농부들은 그만큼 바빠지고 있습니다. 수확한 뒤 사흘 동안 바람과 햇볕에 말린 고구마를 판매용 상자에 담는 작업. 뭘 그렇게 예쁘게 담으세요? 네. 그래야 돼요. 지금은 눈으로 먹는 거고. 다 저기하고 골라내고 다 있어요. 좋은 고구마만 사는 거예요. 고구마 덕분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칠 수 있었다는 이장님 부부. 자식 농사도 고구마 농사도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좀 풍작이죠? 다녀보다. 올해는 비가 차지 않아서 그래도 고구마가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돼서 가격이 좀 떨어질 만큼 풍년이랍니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걱정이 따라오는데. 고구마 풍년이라 수확할 일손이 모자란 바람에 이맘때 걷어들여야 할 다른 작물들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품종 소량 생산, 부부의 밭에선 1년 내내 수확할 작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보름 전에 따야 되는데. 벌어질 때. 그때 따질 못해가지고 그냥 나무가 다 죽은 거야. 근데 바쁘니까 고구마 캐는 거 아니니까. 형들을 이거 따서 하나씩 줬더니 그냥 저기서 하나 깨뜨려 먹더니 아주 달다고. 아 이장님 아 왜 이쪽으로 갔다 놓으세요. 저한테 주신다고요? 잘 먹겠습니다. 늦가을 수박 어떤 맛일까요? 바다가 물러나면 드러나는 검은 흙. 갯벌의 진밭에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는 마을 선두리에선 갯벌이 육지 못지않게 중요한 밭이죠. 수레 하나 밀고 나서면 그대로 갯벌까지 길이 이어지고 밭으로 나서듯 단촐하게 별다른 장비 챙기지 않고 나서도 갯벌에 닿습니다. 차는 없어도 되지만 배는 있는 게 편리합니다. 수레에 싣고 온 기름 두 통이면 갯벌로 나가 필요한 것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 전체가 갯벌 생태계 풍요롭기로 손꼽히지만 선두리 주변엔 그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삽니다. 여기 조세가 또 많죠 조세. 근데 여름엔 많은데 요새는 또 차는 많이 안 옵니다. 썰 물이 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심풀이 삼아 한다는 낚시. 아주 쉽고 재미있다고 꼭 해보라고 준비해 주십니다. 애들도 해요 어른애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도 가능한 거 맞지요? 어르신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거 맞지요? 어르신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거 맞지요? 이렇게 쳐? 이렇게 놓고. 따뜻했다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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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망동으로. 망동으로. 아 제가 해야 돼요? 네. 제가 해요? 네 해요. 미용파래에 나온 거. 딱 톡톡 취맛고 빨리 끓어오려면. 예전엔 여기. 옛날엔 여기 섬인데 여기요. 네. 거기 민호 엄청 많았어요. 아이 민호가 울만. 에이! 소리가 나. 개가 다 지졌다 하잖아. 민호 우는 소리가 났다고요? 네. 민호는 그 불에가 있어서. 에이! 반략기 때는. 난랑기 때는, 반략기 때는 국톨이. 여기. 여섯 2시 넘어서 한시 섭터는 울만은. 전혀같이. 놀고. 맞춰 나는 거. 저 섬인데 거기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른냉면. 거기서 민호 두고 많이. 거기서 민호 좀 NXT. 위로 밀어줄야겠군. 비울 저런 한시. 민호가 또 얘기. 민호가 또 여긴 민호는 또 이런 저.. 어린애들만 그냥 웬만한 그런 어린애들. 얼마나 큰지. 풍요로움이 사라져가는 바다. 그러나 썰물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갯벌엔 아직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어? 옷 갈아입으셨네요. 이웃배 어르신도 옷을 바꿔 입었고. 늦가을에서 초겨울 무렵이면 선두리 사람들을 갯벌로 불러들이는 보석은 낙지. 잡는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발목 있는 데를 왜 메시는 거예요? 벗겨지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해도 되고. 벌에 박혀서? 이 너른 뻘 속에 꼭꼭 숨어 찾기도 쉽지 않은 낙지. 그러나 오래 봐온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답니다. 구불구불 곡선 그려가며 널리 관찰하던 끝에 신호 발견. 물이 계속 뿜어 올라오는 구멍. 업계 전문 용어로 원구멍. 낙지가 먹은 것과 함께 숨을 뱉어낼 때 생깁니다. 구멍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을 낙지를 찾아내기 위해 조심조심 주변을 밟아 나갑니다. 낙지가 숨었다면 뻘보다 약한 곳이 생기게 마련이죠. 더 깊이 숨기 전에 서둘러 원구멍 주변을 파헤쳐나갑니다. 낙지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도망가는 낙지를 잡을 수 있겠죠. 원구멍 주변 범위를 조금씩 좁혀가며 뻘흙을 파내자. 어른 팔보다 긴 낙지가 불쑥 모습을 드러냅니다. 낙지잡이 경력 무려 60년. 인기가 높은 만큼 수입 쏠쏠한 낙지잡이. 그런 수입을 얻으려면 돈으로는 못 사는 경험을 오래 쌓아야 합니다. 어르신 조금만 살짝 비결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낙지가 먹이로 착각해 다가오게 만드는 위장 전술. 소가 넘어올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려. 잡아 올립니다. 잡으려는 낙지꾼과 피하려는 낙지 사이의 치열한 분해 싸움. 그러나 번번이 이기는 쪽은 오랜 경험을 쌓아온 백전노장입니다. 멀지 않은 영정도에 공황이 생긴 뒤 선두리 주변 어장은 더 빠르게 변해 바다에서도 갯벌에서도 수확이 줄어갑니다. 낙지를 잡자고 파들어간 구멍에서 다른 게 나오기도 하고. 갯벌 생물 중엔 날카로운 것도 제법 있어서 손을 다치기도 합니다. 원구멍이 분명히 파들어갔지만 깊숙이 파고보면 낙지가 이미 빠져나가고 구멍만 남아있던 곳이라 헛 힘만 빼는 경우도 종종 벌어집니다. 이렇게 파로 파는 건 10.8도 있죠. 가도 없으니까 이러고 주셔보는데 또 나가는 거죠. 있을 것 같은데 없고 없을 것 같지만 있을 때가 있어서 경험이나 지식 어느 하나로만 해결되지 않죠. 낙지 잡이는 끝까지 파고 들어간 뒤에야 얻는 것도 잃는 것도 분명해지는 일. 낙지 잡이는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살아남으려는 낙지와 잡아내려는 낙지꾼 사이의 치열한 대결은 갯벌이 몸을 숨기는 밀물대가 돼서야 끝이 납니다. 앞jor Claudia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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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D